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배울 1일 1단어 재산으로 챙겨가는 시간에서는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얄밉게 자꾸 잘난체 하는 사람들 있죠 잘난체 하는게 참 알고보면 잘나지 않아 보이는 건데 잘 모르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줄 알고 그렇게 잘난체 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사전으로 찾아 보셨을 때는 그 snobish 라는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 snobish 이렇게 젠채 콧대가 요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stuck up 입니다 stuck up 자기가 위에 딱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그 느낌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somebody is stuck up she is stuck up he is stuck up 라고 하면은 쟤는 되게 애가 잘난체 하고 젠채 하고 snobish 되게 건방죠 까지 포함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미드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는 익혀두세요 잘난체 젠채 하면서 그렇게 얄밉게 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표현한다 she is stuck up he is stuck up 자 우리는 내일 또 1일 1단어 재산으로 챙겨가는 시간에 또 만날게요 staf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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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ecutive MUSIC нас miracles select calling bels